검찰 직원이라며 전화를 건 남자. 사기범이 위조신분증으로 불법 계좌를 만들었다며 접근해서는 험악한 말투로 피해자를 추궁합니다. 대뜸 소속과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중단범죄수사1부의 김정현 수사관입니다. 검찰을 사칭해 16번이나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원이 그동안 축적한 사기범 목소리 데이터베이스는 1,400여 개. 금감원은 이 중 4번 이상 신고된 사기범 17명을 공개수배했습니다. 말투와 접근 방식이 어설페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유인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신고받은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